아 지금 두부를 찾으러 왔는데 저기 두부 지붕 보이세요? 이 눈을 치워야지 지금 차를 가져갈 수 있는 자 이제 눈을 어느정도 많이 치웠고 문도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동이 안걸리고 있어요 아니 왜 나 카메라 도니까 갑자기 열심히 다 삽질하고 있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두부가 나왔습니다 눈 치우고 배터리 교체하고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지금 저기 저기 빼낸 배터리 자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저희는 꽁꽁 언 호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하하하 얼음 보여요? 네 여기서요 근데 왜 이렇게 얼음이 뽀뽀하게 안 얼었지?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가 진짜 두꺼워요 얼음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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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래그 레이스 타임입니다 이제 제 차에는 지금 4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데 대신에 타이거 형은 눈을 많이 실었어요 하하하하 내가 있잖아 내가 하하하하 오케이 하나 둘 셋 고우 오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뭐야 정말 빠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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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여러분 눈길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참구욕당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셀프 리커버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 도깨비 민체에다 걸었고요 도깨비는 밀리지 않게 뒤에 나무에다가 묶었습니다 지금 과연 두부가 살아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렛츠고 경원 오 된다 된다 오 역시 이거 금방이야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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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쾅 하고 서겠다 좀 더 좀 더 됐다 오오 오오 서프람딩 와 아하하하하하 오우 에라하 와우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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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대박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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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아이파이브! 멀쩡해! 넌이 딱 꼈대건 깨끗해졌어! 그니까 이거 섞고 만들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여러분 두부가 살아났습니다. 큰 문제 생긴 것은 없구요. 지금 옆에 문짝이 좀 찌그러졌고 이렇게 앞뒤로 문짝이 좀 찌그러진 거 있고 찌그러지면서 펜트까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이 조금 이렇게 눌렸고 나머지는 헤드라이트도 안 깨졌고 테일램프도 안 꺼졌고 차 멀쩡이 굴러갑니다. 지금 완전 괜찮아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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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